빈틴이 데뷔 못하니까? 판단? 어우 그것은 나 입으로 떠서? 아, 네이버는 안 주냐고 야, 이거 뭐냐? 나 이거 이게 더 궁금해 저, 청청하세요?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형, 좀 잘 간다 형, 좀 장갑 기쁘다 와 그냥 말씀하세요 안녕 정우! 정우야 어머니! 정우야 어머니! 아 진짜 힘들다. 자, 선물이야. 노래하는 나의 맘. 노래하는 나의 맘.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이게 진짜 귀여워요.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여기서 이제 표정. 저 어떡해. 아니요, 고독. 고독. 야, 장난치냐. 이렇게 만들었대. 여러분, 바꿀 타이밍 드릴게요. 정우야, 손 믿냐? 그렇다니까. 기민아, 넌 그러다 하나도 못 맞추겠다. 우물우물하네. 우물할 때 우물이니까 약간 볼록볼록한. 야, 너는 틴트를 하나도 못 맞추기야. 우물지다 떡 같다 이런 거 아닌가? 그리와. 우물, 왁. 우물, 왁. 우물. 우물, 왁. 우물. 이리. 이렇게 해. 우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리.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2미터의 높이 뛰기 훈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복의 함성. 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donc? 준비. 발사! 뒷풍. 야옹 야옹 우리에서 기다리켜 그렇지? 그래 그래 아우야 잘했다 아우야 지민이 형 지금 황수해 지민이 황수해 지민이 형 다시 갑니다 지민이 형 다시 갑니다 아하하 오디기네 오오오오오 지민이 형 넘어졌습니다 이모야 다리 봐 지민이 형 비가쥬 비가쥬 보경에 있는... 1세대 뭐예요? 1세대 뭐예요? 비닐 댄스 아 그래요? 아니 저nie 기억예는 났는데 열쇠가 중요하다고 해서 마지막에 괜히 으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크게 езж아 지금 총점이예요 여러분 후회하면 안바르실거죠? 쿠이! 쿠이와 구멍 앞 사과 남성롱 선수 선수 석 occupation 대해서견 코, 코 코 있습니다 네 하나 더 하면 파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야 빠져 나 여기서 굴반 떨어졌잖아 자 여러분 바로 고수카치 가자 꽁 꽁 꽁 꽁 고수 꽁 고수 게이트 1앞에 시작 지점이 어디야 쿵 쿵 다리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 나 진짜 초딩된 것 같아 그래 지금부터는 공기한 상황 공기한 상황 공기한 상황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아 아 자 빨리 해 자 방 여운 흠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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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둘이 열이 ое 꽁스트라고 하시면 대우를 입은 건가요? 아, 난 아무도 할 거니까 아, 없어 아, 그래 아,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진영 맛있어 진짜 떼지다 끝 비즈니가 아이를 낳다 비즈니가 아이를 낳다 포장 과연 또 봐 난 졸지, 졸지 계속 방탄 눈뜨면 영웅 나는 계속 미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거기서 몰래 몰래 상태 많다 난 쩔지쩔지 호빵탄 아파도 영웅 두려움은 뒤로 호빵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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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 우리 시력 많이 트였잖아요 우리 약간 우리 연습 좀 잘해 시작 호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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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